자기야,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다 무슨 애기야? 자꾸 들러볼게 크크크크 계속 붙어있을 수 있다면 애기할래, 크크 야, 저 하마, 딱 너 닮았네, 크크크 야, 뒤질래, 크크 너 하마한테 한 번도 안 물려봤지? 내 다음 하마 몸무게 너 연애 4년 넘게 했지? 슬슬 좀 지겹지 않냐? 크크 지겹기는 크크, 그냥 서로 좀 익숙해진 거지 넌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냐?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? 이제 좀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굳이 다른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싶지 않음 여보세요? 아침은 먹었어? 오늘 날씨 춥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고 아, 맞다! 저녁 때 비 온다고 했으니까 우산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아, 그리고? 자기야, 우리 만약에 결혼한다면 애 몇 명 정도 낳고 싶어? 흠, 글쎄 하나만 낳자니 애가 외로울 것 같고 두 명을 낳자니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들이냐 딸이냐를 생각하면 크크크크크크크 자기야, 뭘 그렇게 고민해?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지 자, 이거 어, 뭐야? 뭐긴 뭐야, 향수지 헐,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알... 그, 그냥 보이길래 사왔어 딱히 너 생각해서 사온 거 아니거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내 사촌누나의 여동생의 친구의 동생 있지? 개가 글쎄 그리고 내 친구의 어머니의 그 정도면 거의 남 아닌가? 아, 이거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최대한 상처 안 받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워낙 세심한 스타일이라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게 나으려나? 일단 써보자 아, 못 쓰겠어, 유유? 오늘 우리 자기 위해서 선물 준비했는데 어떤 거부터 뜯어볼래? 크크 너 돈이 어딨다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샀어? 크크크크 평소에 조금씩 모아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내일 뭐할래? 흠, PC방 에이, 어제 갔었잖아 흠, 영화관 거긴 그저께 흠, 음, 만화카페 야, 넌 왜 매번 실내에서만 보자 그러냐? 크크 따뜻하고 좋잖아 자기야, 이제 슬슬 가자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대장전까지는 놀아야지, 크크 나 자기 너무 좋아, 정말정말 사랑해, 자기도 나 사랑하지? 어, 왔어? 오, 오늘 너무 예쁘다, 온 너하고 정말 잘 어울려 역시 우리 자기 센스 있네 야, 너 학점 이게 뭐야? A 대학생활 좀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기는 쥐뻘 앞으로 데이트 장소는 무조건 독서실이다 그리고 내가 책 몇 권 추천해줄 테니까 그것도 다음 달 전까지는 읽고 알았지? 나 오늘 기분이 별로네 왜, 무슨 일 있었어? 그런 건 아닌데 잘 모르겠네 그래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잠을 잘 못 잤다던가 아니면 고민이 많다던가 아니면 생... 그렇게 대놓고는 좀 이티바, 나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괜찮아? 응, 잘 다녀와 아, 1박 2일인데 괜찮아? 응,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잖아 즐겁게 놀다와 즐겁게 놀다와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